한국국토정보공사 그들은 성문 밖에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들여보낼까요? 몇 명인가? 수백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사기꾼일 뿐이야 왕? 웃기는 거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바라바처럼요? 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? 성 안에 들여보내도 될까요? 그를 성 밖에 계속 놔둘 수 있나? 그럼 그들을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성문 밖에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나? 그들을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은 너무 많습니다 자네는 지금 저 당나귀 탈 왕이 무섭다는 건가? 문을 열어라 밤을 원해 그 유대의 왕 전문하신 승리의 주 우리 나를 못 보니까 우리의 왕을 보내 고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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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찬양하리 그대란 대신이 앞에 확 낭들여 고산라 고산라 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게 당신은 왕 고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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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게 당신은 왕 분명과 원체로 움직이며 사우루에서 이기네 오상자 오상자 주 찬양하리 우리 대단히 시험에 확 가뜨려 오상자 오상자 주 찬양하리 주 이름으로 오시네 왕족의 왕 왕족의 왕 오상자